아아 네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? 네! 이제 10시가 넘어가지고 저희 공연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공연은 다음주쯤에 인스타그램으로 공지 올릴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찾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소식은 인스타그램에 나와있으니까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건강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추석인데 나가려고 했거든요 이제 내일부터 추석인데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고 배불뚜기 같이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용돈 받을 라임은 아니지만 용돈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함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더 댄스 레이리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2시간에